오늘의 첫번째 종목은요 포스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가 324500원 비중이고요 오늘 5% 시초가가 조금 지난 이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네요 앞으로 잘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전망을 물어보셨는데요 앞서도 제가 시장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철강주들의 요즘 상승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이 시각에는 4% 가량 오르면서 332000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초가 공략을 하신 이후에도 지금 조금의 수익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연 이 상승세가 어디까지 더 이어질지가 시청자분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 전문가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조금 더 상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철강에서 그렇죠 지금 철강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덧붙여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두학을 받고 있는 부분이 전기수소차 관련된 모멘텀이 두학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특히 수소차 수소연리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빠르게 앞장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포스코 강판 등 전기차 관련된 이슈와 수소차 관련된 이슈로 자회사 혹은 투자자들이 두각을 받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로나 관련주라고 하죠 다시 한번 건설 경기에 대한 기대감과 그 다음에 정치 테마에 대한 이슈가 함께 붙으면서 포스코가 좀 잘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포스코가 시총이 27조 7천억입니다 약 30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35만원부터는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지금 35만원 좀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눌림자리 공략을 한다면 전고를 돌파했던 저가자리 26만 3천5백원 즉 26만 3천원을 이탈하지 않아야지 잘 갈 수 있다는 부분 즉 목표가 35만원 그 다음에 손절가 26만 3천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포스코 조금 더 상단이 열려있다 설명을 하시면서 목표가는 35만원 제시를 해드렸고요 손절가는 26만 3천원 잡아드렸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8561님께서 문자로 보내주셨네요 한미약품 36만 8천원 비중은 50%입니다 손절을 해야 되는지 손실이 커서 걱정입니다 꼭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36만 8천원이면 최근에 매수를 하셨으면 2월 그러니까 지난달에 지지난달이군요 매수를 한 이후로 계속해서 내리바퀴를 걷고 있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한동안 다시 좀 올라오는 추세를 보이다가 또 꺾였네요 전문가님 한미약품 전망 어떻게 보세요? 사실 대한민국의 실적을 내는 제약바이오 큰 업체가 3대 업체가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기대해볼 수 있는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은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을 만들다 보니까 실패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응원해줘야 되는 업체지만 리스크도 같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요즘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CMO를 합니다 혹은 위탁을 받아서 생산을 합니다 나 만들어 놓은 걸 갖고 만들어서 중간만지를 막는 그런 업체들로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하나가 더 늘었군요 요즘에 SK케미칼이라는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지금 평가되기에 너무 좀 낮은 가격은 맞습니다 현재 시총이 한 3조 8천억 정도 되는데 다른 종목들이 시총에 비해서는 너무 작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10조 근처 다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37만 5천억 40만원까지도 충분히 흐름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목표가는 40만원 제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손절라인을 체크해드린다면 28만 4천원 제시드리는데 좋은 종목입니다 언제든지 두합받을 수 있고 갈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려주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이랑 올해 방송하면서 느낀 것은 다소 보수적인 면이 있으셨는데 이렇게 목표가를 높게 잡으신 것은 그만큼 정말 괜찮은 기업이다라는 점 반증을 하는 것 같은데요 목표가를 40만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보유하신 시청자분도 큰 걱정 없이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유튜브로 보내주셨습니다 늘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는 제인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넷마블 12만 8천원 비중은 10% 오늘 배수를 하셨대요 목표가 손절가 대응 전략 부탁드린다라고 하셨는데요 넷마블 요즘 조금씩 조금씩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마블 어떨까요 전문가님? 사실 넷마블이라는 업체는 NC소프트와 비견이 많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쌍두 마차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되는데 NC소프트랑 넷마블이랑 주가 차이가 좀 다른 이유는 NC소프트는 영업이익률이 좋습니다 그런데 넷마블은 영업이익률이 좀 다소 아쉽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아직까지 핵심이 될 수 있는 게임이 많지 않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레이지라는 뚜렷한 게임이 있고요 넷마블은 아직까지는 대표할 수 있는 게임이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NC소프트가 시총이 한 30조 정도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거의 반 정도는 그래도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NC소프트가 시총이 19조죠 정정하겠습니다 19조 그러니까 20조 정도 되는데 넷마블 시총이 지금 한 10조 정도 10에서 11조 정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키마축으로 들어갔을 때 한 15조 정도는 돼 있을 때 거의 키마축이 30% 디스카운트에서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어 비행률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작년에 방탄소년단 게임이라든지 다양한 게임들을 출시하면서 다시 한 번 시장에서 우뚝 서고 있고 그 다음에 언택트 시대의 게임주 B, B, I, G G 중에 하나는 게임입니다 게임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은 보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 한 30% 정도 상승 그럼 13만원, 30%면 한 19만원 정도 그러니까 거기에 정고점이 나왔네요 그죠? 그 정도까지 다시 터너라운드 할 수 있는데 보수적으로 눌리는 구간까지 진입한다면 17만원 정도까지는 좀 길게 보실 과제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다른 게임주들에 비해서 좀 더 놀랐고 앞으로도 기대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은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넷마블 17만원까지 목표가를 잡아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바로 이어서 또 다음 종목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5555님께서 보내주셨네요 파워로직스입니다 만 200원에 30%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만 200원이면 좀 고점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좀 고점 부근이고 지금 조금씩 조금씩 이 종목은 고점을 낮춰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IT 부품주인데 파워로직스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터너라운드가 되고 있는데 작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거의 1조 단을 맞추긴 했는데 영업이익이 작년도에 마이너스 262억이 나오면서 특히 IT, 즉 쉽게 인프라 투자 쪽에서에 대한 아쉬움이 좀 낫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얼만큼 적자를 줄이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매수당가가 만 200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만 200원이면 너무 높게 샀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용 비율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9,600원, 9,600원에는 전략 매도 의견 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을 보게 된다면 지금 다중바닥을 만드는 자리인 8,700원 자리가 깨지게 되면 타종목에 비해서 탄력성도 낮고 아직까지 개선해드릴 부분이 많으니까 우표가 9,600원, 손절가 8,700원으로 조금은 타이트하게 대응하시는 전략 유의할 것 같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파워로직스 가격 대응 전략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또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730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명신산업 4만 5,800원의 비중이 7%입니다 한창 테슬라로 올라갈 때 사고 묻어뒀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매수가 다시 올까요? 라고 하셨는데 정말 비운의 종목이죠 명신산업이 상장 이후에 정말 엄청난 급등세를 보이면서 주주들의 관심을 또 환호를 받았다가 6만 1,400원까지 고점을 찍고 이게 지난해 12월 22일이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명신산업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4만 원대 보유 중이셔서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제가 일단 볼 때는 다시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요즘에는 테슬라가 워낙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테슬라 차에 대한 이슈도 많은데 맞아요 지금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우상향 만들었고요 다만 이제 일전에 수익을 본 사람들이 지금 자리여도 충분히 수익이다 보니까 수익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수익 매도가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지금 쌍방향을 결정을 하고 투매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4만 5천원까지는 다시 한번 움직일 것 같습니다 5,800원도 기다리면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시간 싸움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테슬라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명신산업은 테슬라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납품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 4만 5천 8백원 본전까지 딱 제시드리겠습니다 4만 6천원 제시드리고 그 이상은 안 가나요 지금 그 자리가 시청자처럼 악성 매물이 많은 자리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자리에서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올라가다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만 6천원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손전라에는 2만 3천 4백원 드리겠는데 시간의 문제지 두려워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테슬라도 판매량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죠 그러한 점을 참고하시면 조금 더 인내하시는 인내심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4만 5천 8백원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설명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을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유튜브로 보내주셨어요 이선희 님께서 HDC 2만 5천 3백원의 비중은 18%입니다 요즘 움직임이 좀 있는데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2만 5천 3백원의 매수를 하신 거 보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가지고 있으셨어요 지금 주봉상으로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월봉으로 가보면 2018년도쯤 매수를 하셨네요 지금 3년 가까이 보유를 하고 있으셨는데 그동안 계속 떨어지다가 지금 요즘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지만 여전히 매수가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반토막이 나이 낸 상황인데 HDC 어떻게 보세요? 지금 계속 가져가면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까지 충분히 혹시 그 혹은 또 그 이상까지도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가능은 조금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서 건설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습니다 버스 코로나에 대한 이슈도 충분히 있고요 근데 HDC가 이제 결국 건설 쪽의 모멘텀이고 정치 테마 이슈에 대한 모멘텀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시총이 6,780억 정도 됐는데 작년도 영업이익이 워낙 좋게 나왔습니다 작년도에 거의 5천억 단 영업이익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퍼가 굉장히 낮은 퍼가 포함이 되어버린 거죠 5,447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업이익 곱하기 2배를 한다 하더라도 1조 단위는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30% 정도 상승 흐름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상승 흐름이 30%가 더 나온다면 1만 2천 원 잡고 30을 계산하면 3,600원니까 1만 5,600원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이전 자리였던 1만 5천 원에서 1만 6천 원 딱 이 자리에 저항이 잡히네요 1만 6천 원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좀 종목 교체하신 전략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악성 매물이 오랫동안 쌓여 있었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1만 6천 원 이상부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만 6천 원 좀 제시를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을 체크해 본다면 1만 5백 원 제시 드리겠는데 워낙 영업이익이 최근에 잘 나왔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보신다면 충분히 1만 6천 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HDC는 목표가를 1만 6천 원 손절가는 1만 5백 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바로 이어서 또 다음 종목을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5501님께서 안녕하세요 주식 시작한 지 3개월 된 줄인입니다 철강 금속주가 강세인데 풍산 3만 6천 7백 50원에 10% 비중입니다 꼭 좀 봐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풍산은 보통은 방산주로 잘 알려져 있죠 최근에 나온 리포트에 따르면 이 매출 증가와 함께 목표가를 한 4만 3천 원까지 하이 투자 증권에서는 제시를 했는데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풍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풍산은 항상 내려오면서 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방산 관련된 종목이라서 그런데 포탄 관련된 종목입니다 물론 인프라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전쟁 이슈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만 3천 5백 원에서 3만 9천 7백 원까지 약 3배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지금 자리에 그런데 매수 단가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6천 7백 50원이면 굉장히 좋은 매수 단가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만 6천 7백 50원 3만 6천 7백 50원이요? 3만 6백 원 정도 지지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전고를 돌파한 자리에서 갭을 돌파했기 때문에 3만 1천 2백 원은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3만 1천 2백 원은 지켜주는 게 좋고요 풍산 회사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조금 더뎌질 종목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만 5천 원의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3만 6백 원의 그 다음에 손절 라인 제시 드리겠는데 지금은 아니다 나중에 많이 내렸을 때 없어지지 않을 기업이니까 그때 오히려 시장 악화될 때 분할 매수하는 종목의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3만 5천 원의 전략 매도를 권하셨고요 다음 손절간에 3만 6백 원을 제시해 드렸습니다만 방산 주단 보니까 조금 더 떨어질 때 시장이 좀 약할 때 이 종목은 담아가는 게 좋다라는 전략까지 덧붙여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3090님께서 문자로 보내주셨네요 G3BNT 매수 2만 8천 원 비중은 80% 엄청 답답합니다 얼마쯤 해서 비중을 줄여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부탁 상담 꼭 부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2만 8천 원이시면 지금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최근에 또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종목이 떨어지는 걸까요 전문가님? G3BNT 같은 경우는 일단 임상 우려감이 첫 번째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대 주주가 지분이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환사체 납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투매 물량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투매가 좀 과하긴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투매가 좀 과하긴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전환사체 납입도 좀 지연되는 바람에 하락이 더 나오고는 있는데 다시 터너라운드는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추가 매수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비중 80%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물량을 좀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라오게 된다면 사실 기본 기술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업체 자체는 쉽게 얘기하면 이번에 안구조측 치료제가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식이질병에 대한 이슈도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다시 터너라운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올라왔을 때 얼마나 잘 파느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 그 잘 파는 관건이 아마 22,800원 정도에는 한 번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사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악성 매물이 지금 22,800원에서 25,000원에 많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매도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접근한 전략 그리고 전환사체가 들어오거나 혹은 최대주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을 때 그때 좀 적극적으로 하신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선 23,800원 정도에서는 한 번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최대주 지분이 정리가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라는 설명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을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대한항공입니다 450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지금 3만 1,200원이고 비중이 20%라고 하시네요 지난 2월에 3만 1,950원까지 고점을 형성하고 계속해서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항공은 또 백신 보급으로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상당했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3만 1,000원 그 이후로를 못 들었네요 종봉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항공주 같은 경우는 좀 선반영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네 그래서 지금 항공주 같은 경우 8,300원에서 3만 1,950원까지 올라왔으면 4배가 상승했습니다 그럼 다른 장목들 못 간만큼 다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거든요 지금 뉴스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유상전자까지 했기 때문에 주식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도가 좀 많이 약해졌고 오히려 종목 교체 의견을 좀 제시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10% 조금 넘게 손실 중이신데 종목 자체가 조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10조입니다 총 10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종목을 매도하시고 타종목으로 교체하시는 의견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은 오히려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이미 항공주들은 선 반영이 됐다 경제 정상화 기대감 항공주에 대한 기대감은 선 반영됐다라는 점 덧붙여 드렸으니까요 현명한 판단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을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한화솔루션입니다 역시다 문자로 보내주셨네요 문자가 많습니다 오늘 늘 이데일리 방송을 잘 보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 5만 600원에 15%입니다 매수 후에 계속 떨어집니다 상담 꼭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5만 600원이시면 또 역시나 지난 2월에 매수를 하신 것 같고 쭉 떨어지긴 했는데요 지금 한 4만 원대에서 바닥을 다지고 또 요즘 잘 올라오고 있거든요 조만간 또 매수가까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저는 기대가 되는데 한화솔루션 전문가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한화솔루션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올라갈 것 같은데 이 종목도 작아 보이지만 벌써 시청이 이제 10조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10조라고 하면 웬만큼 업체들 상담 벤더까지 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수호차 모멘텀이라든지 여러가지 지금 앞으로 시장 기대치에 대한 모멘텀 많고 그 다음에 한화가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업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한 9조 정도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한 5942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퍼 20 적용한다면 한 1조 2천억 정도까지 열려 있는데 지금 현재 시청이 9조 3천억이기 때문에 보수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한 10에서 15% 정도 상승 흐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한 5만 5천원 정도 부근에서는 계속해서 매도 압력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5만 6백 원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 관점에서 목표가 5만 4천원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4만 원 제시드리겠는데 계속해서 우상량이 갈 수 있지만 지금 자리는 충분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순구르기도 예상된다 그래서 5만 4천원 전략 매도 의견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솔루션은 5만 4천원 매도를 권해드렸고요 4만 원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조카 초이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종목을 또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상담입니다 0212 님께서요 안녕하세요 한세시럽 2만 2천 4백 원의 비중 20% 의류 쪽에 호재가 있을 거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너무 고점에 들어갔는지 자꾸 떨어지네요 주린이는 너무 무서워요 제 거 좀 봐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2만 2천 4백 원에 들어가셨으면 아마도 올라갈 때 잡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2만 3천 3백 원 지난 3월 말에 또 고점을 찍고 지금 몇 거래 연속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의료주는 사실 뭐 좋은 이야기들 많긴 했어요 전문가는 그죠 이제 보복 소비 대표적으로 아무래도 소비를 하면 옷을 많이들 사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그래서 유통주들 소비주들 잘 가긴 했는데 한세시럽도 이미 좀 선반영이 됐다고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또 약간 조정을 받고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전문가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전 더 볼 것 같습니다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네 왜 그러냐면 옷 의류 관련 주입니다 의류 관련 주는 아직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서 좀 후발 주자에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시총이 한 1조 6천억 정도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OEM ODM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 갭이라든지 혹은 H&M 그 다음 핑크 이런 쪽의 옷을 납품을 하고 있고요 다시 경기가 좋아지고 또 인터넷 의류들도 있기 때문에 턴그라운드는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월봉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시총이 한 7,82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 기업은 한 1조 5천억 정도가 적정가라고는 보고 있기 때문에 한 2만 7,8천원까지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2만 8천원까지 제시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1만 6,400원 드리도록 하겠는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오히려 2만 8천원까지 보시고 접근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한세 실업 의류주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말씀드린 전략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문자 고민 실시간으로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여전히 상담 신청은 가능하고요 저희가 방송이 끝난 뒤에도 노란톡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실시간으로 좀 더 빠른 소통이 가능합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요 찍으시면 바로 채팅방 링크가 채팅방으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찍는 법을 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로 샵 3772번 황주명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곧바로 채팅방 링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지금 실시간 종목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시크릿 공약주를 공개할 시간일까요 조금 더 계속해서 상담을 이어간 다음에 시크릿 공약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SFA 반도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왔습니다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이네요 매수가는 9천원 비중은 5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주들이 요즘 흐름이 좋잖아요 전문가님 대형주를 필두로 다시 또 장비 주들이 전공적 후공적 할 것 없이 살아나고 있는데 SFA 반도체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요즘에 쇼티지 중에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 이야기 많거든요 SFA 반도체도 자동차 쇼티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FA 반도체 같은 경우 시장에서 워낙 좀 많이 못 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시총이 지금 이 종목도 이제 충분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종목은 좋은데 충분히 다 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목표가 기준으로 볼 때는 매수당가까지는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게 종목이 나쁘다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자리가 높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9천원에 매도를 하시고요 나중에 다시 9천원에 매도한다는 관점으로 좀 싸게 사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9천원 매도가 오히려 내가 30% 싸게 산다고 하면 한 7천원에 사면 되겠죠 안 오면 보내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종목은 좋다 다만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목표가를 정해놓고 매도를 하시고 나중에 다시 재접근하자는 전략으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FA 반도체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을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준 종목입니다 3534님께서 인터파크 매수가 15%고요 매수가는 5,460원입니다 오르락 내리락이 많은 것 같아요 치매를 좀 해야 할지 다시 매수가가 올까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4,69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터파크는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파크는 다시 좀 턴어라운드가 될 것 같은 게 사실 인터파크가 특화되어 있는 게 공연입니다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연극 이런 공연인데 이제 서서히 다시 뮤지컬이나 연극 공연들이 오픈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행도 마찬가지로 해서 인터파크 티켓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종목도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 항공조화도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작년도 3월 달에 935원이었고 현재 5,960원이니까 이것도 한 흐름은 나온 겁니다 흐름 하나는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월봉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17년 때부터 이 종목은 계속해서 하방을 맞았었습니다 그러다 지금 오히려 역으로 더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5,460원은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종목은 5,900원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5,900원 좀 제시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3,720원 제시 드리겠는데 지금 자리가 크게 손절할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추격 매수나 추가 지분은 조금 리스크가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인터파크는 목표가 5,9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종목을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셨네요 0103님께서 걱정입니다 웹젠 4만 1,800원 36%입니다 이슈는 다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웹젠 그동안 잘 올라갔는데 우리 시청자분 4만 1,800원이면 지금 3만 9,250원이란 2천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아주 크게 떨어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걱정이 되죠 지금 상승 추세가 꺾여있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떨어질지 아니면 다시 또 이 종목이 살아날 수 있을지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웹젠는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특히 IP 판호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중국 쪽의 판호 이슈 특히 뮤라는 게임이 있는데 굉장히 잘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P 지적재산권 판호가 여러 가지 중국과의 이슈라든지 시진핑 방안 이슈 이럴 때마다 두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자리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박스권을 잘 돌파해놨기 때문에 지금 4만 1,8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수익권으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총이 한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한 30% 정도 상승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한 4만 8천원에서 5만원 사이도 무난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기능을 보시면서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한 4만 8천원 목표가 제시드리겠고요 손졸라에 있는 3만 4천 2백원 제시드리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웹제는 지금 구간 매수가 부근에서부터 5만원까지 더 상당 여력은 남아있다라는 의견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역시나 좀 시간 싸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인내를 하시면서 좀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BH입니다 215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 2만원 비중은 30% 주가가 너무 답답합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2만원이면 아무래도 2월쯤 매수를 하셨을 것 같고요 좀 떨어지다가 조금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만 폴더블폰 관련주로 유명한 종목이죠 BH는 요즘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BH 같은 경우는 항상 소외를 받는 종목이다 보니까 주식이 또 너무 인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시총은 그렇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종목 자체는 다중바닥을 찍었습니다 다중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턴우라운드가 되는데 이 종목은 2만원까지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한 50%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12,150원과 26,950원의 약 50% 구간이 2만원입니다 즉 상승 구간에 50% 되돌림파동은 나온다 목표가 2만원을 제시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이 종목보다는 조금 더 탄력성 좋고 그다음에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의견 제시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7,1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H는 목표가 2만원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까지로 제시를 해드렸고요 손절가는 17,100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4893님께서 안녕하세요 녹십자 홀딩스 매수는 3만 6,70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홀딩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3만 6,700원 지금 오늘 이 시각 3만 3,550원 지나가고 있고요 녹십자도 좋은 회사인 건 다들 아는데 녹십자 홀딩스가 지금 주가 힘을 못 내고 있네요 이 종목도 계속 이렇게 힘이 빠져나갈 건지 아니면 또 상승 추세로 돌려낼 수 있을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녹십자는 조금 투자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회사를 잘 운영하려면 투자금이 많아야 되는데 녹십자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또 다시 흘러내린 건데 녹십자는 이제는 질병이 단순히 코로나 이슈에 대한 질병만 나올 게 아니라 다양한 질병에 대한 부분들도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3만 6,700원이라고 하셨는데 본전까지 올 것 같습니다 녹십자 홀딩스는 녹십자 좋은 기업입니다 좋은 기업인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오게 되니까 매수가 오면 매도 하시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접근하신 연락이 유효할 것 같고 굳이 손절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오히려 내려오면 3만 원 밑으로 내려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 종목은 매수가에서 정리를 하고 조금 더 내려올 때 담아가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비중을 꼭 적어주셔야 합니다 다음부터는 비중도 적어주시고요 12,900원으로 구입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각 12,900원이네요 지금 시가가 그런데 이수앱지스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이 종목에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이수앱지스 같은 경우 신성장 기업입니다 신성장 기업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두각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프리크라고 해서 러시아 쪽 백신 예약이 있었죠 그 예약이 함께 좀 움직였는데 사실 이 종목은 약간 로또와도 같습니다 신성장 기업은 로또다라고 표현을 들게 되는데 지금 본전 가격이신 것 같습니다 본전에 매도하시고 나중에 좀 눌릴 때 사셔도 될 것 같은 게 지금 변동성이 너무 커서 리스크 관리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바로 교체 의견 제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종목 교체 의견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유튜브 댓글로 적어주셨네요 농후바이오가 15,000원의 비중은 10%입니다 매수과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15,000원이면 직전 고점입니다 2월 17일에 찍었던 15,000원까지 어떻게 전문가님 보이시나요? 농후바이오는 괜찮은 기업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종자 어떻게 보면 식량난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15,000원 매수당가 나쁘지 않습니다 장체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근데 조금 높습긴 하네요 근데 15,000원 지금 상승 탄력으로 보면 다시 1,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아쉬운 부분이 다들 높게 사셔가지고 제가 크게 수익 날 수 있습니다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은 아쉽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잘 대응하는 것이 또 수익의 원천이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본전매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딱 지지와 저항해서 딱 맞는 자리죠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었던 자리는 남들도 관심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가 저항이 많이 됩니다 자 매수당 목표가 15,000원 제시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1,900원 제시드리겠는데 시간 두시면 지금 이게 주봉인데 다시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매수카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역시나 우리 시청자분들도 시청자분도 인내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문자로 보내주셨네요 464517님께서 안녕하세요 빅히트 22만 6,600원 매수 익절을 해야 하나요? 더 올라갈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빅히트가 정말 좋은 큰 호재가 터졌죠 미국의 아티카 홀딩스를 인수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아리아나 그란데 저스틴 비버 같은 정말 유명한 아티스트가 소속된 미국의 레이블 힐사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의 오늘장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8%가량 올라가면서 26만 3천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4천원 정도 수익을 내고 계신 건데 어떻게 더 가져가면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참 어려운 종목입니다 사실 이제 피 땀 눈물이 정말 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빅히트라는 종목 자체는 이제 굉장히 지금 굉장히 큰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추세로 봐선 더 갈 것 같습니다 다만 저항이 좀 보이는 게 27만원에서 30만원 사이에 좀 저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에서 30만원 28만원 정도에는 매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스틴 비버가 굉장히 큰 미국의 유명한 아팝 아티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진출까지 붙는다고 하면 이거는 지금은 숫자로 찍히지가 않아서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데 28만원까지 무난할 것 같군요 나중에 45만원이 될지는 좀 과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문의주시면 제가 체크드리는 시간으로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